강남스타일 같은 노래를 다시 만나는 건 2022년일 수. 5년 만에 예능에 나왔고. 뭐야? 회장은 나지? 야 민경욱이. 진짜 연예인 같지 않다. 힌트곡이 너무 많아도 힘들다. 그래도 자세히 보면 잘 추는 거 아니야? 어 연기하잖아. 강남스타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뭘 좀 아는 놈. 호동이에 관한. 뭘 좀 알아? 알지. 나는 실제로 본 것. 실제 본문 얘기하면 안 돼. 생긴지 않았어? 이모톱이 내가 또 잘생겼고. 그래, 지금. 흠뻑!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참 참 참! 아 대박! 우리 얘기 재미없게. 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. 샙하 줬는데. 혹도 마시? 님 뭐야? 강남스타일